엄마야. 야 조심해. 저거.. 아니.. 나 바리 스타일? 응. 냄새 좋지. 유명한데요? 응 여기 요즘에 유명하다. 성주에 있는 건가요? 아니. 서울에 없었던 것 같은데. 아 그래? 코스트코에서 샀어. 코스트코에 그것도 있어. 커피백. 그 뭐냐. 강릉에 있는 거 있는 거. 테라로사? 야 씨. 맛있다. 맛있어? 응. 야 이거. 야 미역국이 안 짤까? 왜 이렇게 또 적어보이지? 그냥 이게 커서 그런가? 생크림이 좋은 생크림인가 봐. 우와. 야 이거 왜 이래? 좋은 생크림이면 눌러한다? 응. 어? 그래? 왜? 우유가 엄청 좋은 생크림이었어. 그러니까. 야 바바 생크림 진짜 좋은가 보다. 아니 근데 그거는 휘핑이 덜 된 거고. 오버휘핑이. 왜 좋은 거는? 어? 그러니까 순수 우유일수록 잘. 야 바바가 순수 우유네. 그거 그냥 우유였잖아. 아니. 그것보다 더 순수할 수가 없어. 야 왜. 그것보다 더. 아 그거 뭐 말하는 줄 알아. 그거 아무것도 없고. 그냥 새하얀 저거. 아니 근데 그거는 휘핑이 덜. 오버휘핑이라고. 야 근데 이거는. 왜 좋은 거라 하고. 그건 나쁜 거라 해. 아니 걔는 휘핑이 덜 됐었다니까. 근데 이것도 휘핑이 덜 됐을 수도 있어. 아니야 얘 생각엔 휘핑이 잘 돼 있잖아. 근데 녹아 있잖아. 녹아 있어? 이거 막 밑에 녹았잖아. 완전 똑같은데? 그니까. 야 이거 바바야. 야 이거 바바. 바바라 있어. 바바가 좋은 생크림이었구나. 그니까. 아 이상해. 순수우유. 자릴게. 응. 뒤에 이상한 숟가락이. 아 나 이상하게 잘랐네. 어때? 위에서 봐봐. 뭐 그냥. 어떻게 먹어 다들? 그냥. 그냥 먹어 먹어 그래. 왜 자름? 그니까. 비교할 수 없어. 현준이 배고 있어. 현준이 배고 있어. 현준이 배고 있어. 존나 퍼먹고 있어. 어? 나 아직 배고파. 존나 퍼먹고 있는데. 아 맛있다. 비교할 수 없어. 너무 맛있다. 두배는 비싸야 되겠다. 두배 치기는. 근데 시트에서도 뭔가 되게. 이 맛이 나는 것 같은데. 응. 이 즙을 넣으려면. 펌코더만 넣어. 응. 이 정도만 해도 잘한다. 저거도 하겠지. 그니까 이상하게 난다. 저 사람은. 응. 정석이다. 근데 이거 다 50 늘렸다는데. 다는 아니고 나랑 수빈이만 늘렸다는데. 근데 나도 원래 발 225인데. 230이 잘 맞아. 그렇구나. 總jiang회 원하는 옷이 필요하다. 얄ammersots 참기하면서 turismo와의 특정boom 뒷아시 Arts 순약. »т.'srm'c'srm'c", ci-on ч-кв'c'srm'c'ng'c'srm'c'srm'c'srm'c'srm'c'srm'c'x'nf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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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 안 달라졌는데 달라졌냐고 웃는게 아저씨가 얘는 그냥 춤추는 사람들인데 나 돌볼래 아저씨? 진짜 아저씨인데 낚시할 것 같아 근데 뭔가 추억같아 어 나 그거랑 유딘같은데 아저씨에서 유딘같은데 레인지가 너무 클거 아니야? 코딩같아 너 지금 느끼해 웃겨 빨리 모자 줘 너 지금 좀 안괜찮아 너 지금 좀 안괜찮아 너 지금 이브라 타코야 같다 괜찮은데? 너 둘만 놀지마 다른 사람의 의견이 필요해 김으로 하라고요 되게 싫게 생겼어 어 좀 느끼해 웃겨 얘네 둘이 커플이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올릴까? 아아 아니 왜 올려? 아직 돼지가 않았는데 야 이거 금파 이거 이것도 있어 그니까 오 여기다 기름장 하나 넣어 야 이거 야 이거 가위로도 안절리면 이름 없죠? 여보 야 이거 가위로도 안절리면 야 이거 가위로도 안절리면 이름 없죠? 아 이거 잘했어 볶음밥 먹고 싶어 그러면 난 슬픈 같아 그래 약간 슬프긴 한데 뭐 어떡해? 그래 슬프겠다 진짜 하나도 공감 안 돼 뭐야 나도 볶음밥이랑 지금 술을 조금 더 넣고 술은 먹을 수 있어 과자를 먹으면 아니면 뭐 그런 저 해물파드 하나 시킬까? 아니요 아 근데 해물파드가 너무 헤비해 아무도 원하지 않는다 볼솥 비빔밥 진짜 밥이야 넌 진짜 밥 볶음밥이랑 볶음밥이 볶음밥은 볶음밥은 디저트야 그리고 이제 나는 장소 이동을 하면은 이게 끊기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냥 지금 공감을 해주길 바라는 거야 지금 어쩔 수가 없어 어떡해 불쌍하다 불쌍하다 아니야 너무 아쉬울 거 같아 너는 지금 과자도 안 먹고 싶고 볶음밥도 안 먹고 싶어 근데 얘는 또 우리가 다 이제 잘려고 하면 배고파 이러면서 삼각김밥 갑자기 삼각김밥 줄게 야 오늘도 삼각김밥 사자 아니 아니 알겠습니다 싫어해? 야 삼각김밥을 사서 거기서 볶아 먹으면? 아 아니라니까 여기다 볶아야지 옅다 볶아야지 그러니까 삼각김밥을 사서 옅다 볶으면 맛있겠지 어 그러면 이제 퍼펙트 할 거 그건 아 아 아 아 아 아 불을 지피고 있는 건가 봐 아 아 아 아 불은 난 4개 저기 볼은 빼놓은 게 근데 어떻게 닭가손살이 하나도 없나 아 아 아 아 아 이거 해? 이거 닭가손살? 네 아니 근데 그거 몇 퍼센트야? 아 아 아 나쁘진 않은데? 탄수화물이 6밖에 없어 가자 그래 가자 그래 가자 두 개? 아 그래 내일 다 먹어 자 이제 내일 계획 시작하자 내일 계획 시작하자 내일 계획 시작하자 아직 시간 많이 남았는데 아 아 진짜? 나 왜 안 아파? 아 아 아 다 great 아 풀러 쿠키? 근데? 쿠키가 따뜻한 쿠키가 있어? 커피! 커피! 이거 또 우유야? 이거 우유랑 커피랑 소프인 것 같은데? 그게 라떼잖아 야 이거 우유가 차가워 어? 차갑다고 아니 엄청 가쁘시더라고요 만드시는데 야근도 있어? 아 우리는 그런 완전 100% 자유이긴 해가지고 근데 나는 그 군대 전문 연구용은 군대하고 있어가지고 그냥 빡세다 어 귀찮아 똥 싸면 영상 찍고 있어 올려도 될까? 아 지금 똥 싼 거 아니니까 똥 싼 거 아니니까 어 내가 지금 뭘 받아 나 지금 몰라 얘가 정해줄까? 하하하하 아 뭔가 핀트가 안 맞아 왜? 그거는 이제 우리 다 갈 노잼 아직까지도 스키 타고 싶어 해 오 왜 계속 그 생각하고 있어 타고 싶다 아 맞다 나는? 야 근데 나 모르겠어 너가 널 몰라 너가 몰라 나 지금 몰라 얘가 정해줄까? 하하하하 하하하하 얘는 뭘 만해? 별 생각 없어 보이는데 하하하하 맞다가 이거 잡고 지금 어 맞아맞아맞아 맞아맞아 퇴근해 약간 퇴근해 약간 아직 잘 못 알아들어 지금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안 돼 이 줄 빨리 없어져? 안녕하세요 그냥은 추워서 그런 게 맞네 오 미친 그렇네 영화 6도야 택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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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헉? 우와 어떻게 해야돼? 쟤도 어깨 아니 인터넷으로 예매했는데 저기서 똥줄 수 있고 이거 너무 후진적이다 어떻게 해야돼? 그냥 인터넷으로 사면 스니커 올라가야지 그 사람이 많잖아 근데 너무 기다리는 공간이 없기는... 협소 그러면 시간을 각자 예매해서 딱... 마이크 컨셉 마이크 마이크 겨드로 pentagon 마이크 그 때는 몇 도였어? 와 나 발이 너무 추워. 너네 어떡해? 미쳤다. 야 저거 진짜 소위공룰 차 배경 같아. 저거 슬로프가 슬로프가. 진짜 거의 완전 포에. 한준이 뭐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나. 우와. 나 이런 눈에서 스킬 타고 싶어. 그러니까. 거의 고구만두. 맛있게 선비가 있어. 갈라스가 좋아. 잘 알아? 이거 뭐야? 아 여기 남았는데 이거 뭐야? 김수빈이 버렸어. 뭐야? 이거 먹을 거야? 너 하나도 안 먹잖아. 너 하나도 안 먹잖아. 야 자기는 모르다는 듯이 코딱지야. 니가 니가 넘긴 건데. 뭐야 근데? 치즈 크루아솔이야? 그냥? 몰라. 토요성이 크다. 한입거리인 줄 알았는데. 여기 책상이야. 잘 앉아. 뭐거든? 먹자. 맛있겠다. 방금 나왔어. 시작해봐. 시작해봐. 직구를 시작하네. 체험을 시작하지. 시작한다. 이 안에 뭐 들어있어? 몰라. 한입왕. 이거 토요빵 맞아? 아무것도 없는데. 잡고 있어봐. 아 토요빵 맞아. 떡이 있네. 아닌가? 아 떡이 들어있어. 이건 실망스러워. 왜? 토요빵? 응. 그치? 어때 토요빵? 맛있는데? 무슨 맛이야? 그걸 모르겠어. 근데 위에 있는 소보로 같은 거랑 되게 잘 어울려. 음. 안에가 순순한데 이게 무슨 맛인지 알고 싶어. 그냥 검은깨가 많이 들어있다. 맛있다. 고소해. 그리고 맛있지. 완전 가벼운. 뭔가 맛. 야 이거 밥대육이다. 그건 뭐야? 이거 송송이랑 이렇게 있는. 그것도 유명하대? 그건 그냥 샀다. 소세지 먹고 싶어. 잘했어. 음 맛있어. 안에 약간. 견과류 같은 게 들어있어. 이만큼 남아요. 아니야 아까부터 추러스. 추러스 이만큼 왜 남긴 거야 아까? 한입 먹고 싶을까봐. 한입 아니야. 한. 아니 10분에 1입. 너 왜 이렇게 착해? 아니 그니까 그 상황이 웃기잖아 그냥. 대립 실패하자. 아 그럼 웃어준 게 아니고 웃기? 무슨 말이야? 응. 다시 해봐. 하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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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하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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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